둘, 셋, 미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블랙맘바 오케스트라 버전의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해서 블랙맘바의 원곡자로서 뮤비 리액션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예! 시작해볼까요? Let's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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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it! 와우! 뱀! 뱀! 소리 좀 덥칠까요? 와우와우 이거 옛날엔 무대였잖아요 맞아 맞아 멋있다 춤도 같이 있구나 우리 무비랑 아예 부르는 게 달라요 그니까 오! 우리 거기 나왔었잖아 세계관 영상 아 맞다 누가? 한 명씩 없어지는 오케스트라여서? 아! 뭔가 지금까지 우리 노래 같지 않아? 오! 그치? 둘이 같을 수는 없어 아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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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예쁘다 뭔가 디즈니 느낌! 완전 짱! 오! 웅짱웅짱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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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어떻게 블랙함바가 이렇게 아름답지? 느낌이 진짜 빌런인데? 뭔가 세지 않아 이거 어떻게 판복하셨을까요? 진짜 멋있는데 뭔가 이런 사운드 진짜 무슨 스토리 같아 아 진짜 악기 연주하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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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 아 엄마가 한국무용 배우라고 할 때 배울 걸 그랬어 무용 진짜 멋있어 진짜 뱀 같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같지? 진짜 뱀?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이비꺼보다 리얼 같아 멋있어 와 화장기야 난 뱀처럼 해 그니까 디테일 진짜 멋있다 귀엽네 멋있어 실제로 블랙함바가 검정색이 아니지 않아? 그래서 시작한 거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오 멋있어 오 롯데월드 이제 불꽃노래야 된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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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대박 멋있다 샬랄랄랄라가 너무 예쁘다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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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스토리 박수 저거 진짜 같아 저거 진짜 아니야 진짜 같아 와 진짜 이렇게 웅장 웅장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희 블랙맘바 데뷔곡을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한편 본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좋아져 분위기 있어서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하고 블랙맘바 오케스트라 버전도 오리지널 블랙맘바도 저희 에스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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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